자, 우리 첫 번째 멤버 송, 미스터 송 네? 오늘 여기 왜 왔죠? 저희 단체 근무 연습하고 다 맞추고 내일 잘할 수 있게 공연 이름 뭐죠? 따뜻히 목, 목, 목마려 나의 두 번째 댄서 맞습니다 이치명 씨 자, 바로 올라가서 일단 저번부터 출척구도 보고 오세요 공연 이름 자, 우리가 왜 뭐였죠? 정말 멋있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네, 공연 이름 뭡니까? 어?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의 메인 댄서가 왔어요 자, 우리 세 번째 댄서 메인 댄서입니다, 메인 댄서 나은 승진이라고 합니다 롤링롤링 선생님 롤링롤링 끝 끝 내일 공연이라서 오늘 할 거는 군무 첫 번째 군무 오늘 이제 정의를 해볼 거예요 정의를 해볼 거예요 롤링롤링 롤링롤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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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연질 시각은 2시 9분입니다 이제 연습 끝내고 집에 와서 쉬고 뭐 짐 챙기고 다 했어요 이제 음악 편집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일 내일 공연을 위해서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죠 또 자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극장으로 출발을 할 건데 점심시간까지 도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극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쌤 승진쌤 네 여기 한번 와주세요 저희 지금 뭐 하고 있죠? 저희 이제 조명을 해서 할 거예요 조명을 해서 조명을 해서 조명을 해서 틀었다가 끄고 이거를 다 섞어요 다행히 하고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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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봐봐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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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 더 한 개 더 힘든 내일 안 보다 오케이 지금까지 오케이 우리 이제 파이브 댄스 수업을 해주셨던 남승진 냉궁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 공연을 앞뒀는데 어떤 기분이신지 네 좀 더 네 네 좀 더 보여 완벽한 그 완벽한 안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도의 맛을 없어 디디디디 눈빛 눈빛 네 오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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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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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아쉽고요 다음에는 멀리 관객들 앞에서 더 많은 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보기로구 보기로구